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운명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내 영배하라 내 영혼아 강대하라 내 영혼아 운명과 정성 다하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성직하라 내 영혼아 운명과 정성 다하여 주성 주파로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운명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성도 감사하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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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조건을 두면은 누구도 구원받을 자 없어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가학력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성도의 견인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한시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성령 내주로 성령 인도로 성령의 역사로 현장에서 승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중에 성령의 권능 앞에 흑암 권세가 완전히 꺾여지게 해 주옵시고 성령의 권세에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어 저희의 예배를 도와 주옵시고 성령의 보호로 하나님 나라로 예배의 승리하고 현장에 나가 성령이 주시는 증거로 증인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생각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려한 이 틀 속에 그릇 속에 우리의 마음을 키우게 해 주옵시고 세계 복만을 품는 은혜교회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삼의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대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 찬송 성 성부 성 자 성령 아멘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밤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오 그의 모든 아름다움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6장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더 찬양하여라 그본류 반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본류 반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동한 고난을 못 잊을 주 찬양 내 귀한 봄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봄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그본류 반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보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본류 반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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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본류 반을 고치지liv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세상 기준이 제일인 줄 알고 수십년간 각인된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그득 감사드립니다. 무선 원제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영광으로 천국 시민이 되어 생명체계에 기록하시면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18년 기도 제목으로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로 시작하게 하시며 일심으로 진행하는 세계승교대회 세계 랩런트 대회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21세기 종교혁명으로 인도해 주소서 주님 이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성교사님들이 세계 복음하기 영적 군사들로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강단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을 채워 저주와 허감을 꺾어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실 당의장 목사님께 최고의 영권으로 축복하시며 은혜교에 증인되시는 원로 목사님 네 분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중국 김복상 성교사와 가족들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 살리는 사명자로 결단한 유지윤 부목사 이승봉 준모 김수연 표상수 김대성 진로사님들 일생을 주님께서 함께하옵소서 협력하는 성교지 스페인 스위스 브라질 필리핀 대만 성교지에 주님 신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각기와는 하나님 주권으로 운영되게 하시며 중직자들을 든든히 지켜 주옵소서 말없이 은신하는 손길들에게 은혜 주시며 영육관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시며 서삼현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은혜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찬양으로 빛내는 찬양교원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30면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래해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성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끄릇김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같이 봉독합니다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오를 지키되 자아는 전을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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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기를 중요하게 축하드립니다 지금 성교 대회가 끝났고 각 교회마다 또 성교 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많은 지금 성교사님들이 방문하는데 우리 시국에 파송됐던 우리 성교사님이 또 와 계시고요 또 우리가 담당하는 국가가 있는데 브라질입니다 홍성열 성교사님 지난주 주부에 나갔었지요 어디 계십니까? 한 번 일어서시지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또 자라서 결혼해가지고 러시아 성교하고 있는데 이교 성교사님 가정 한 번 일어서시지요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이승은 우리 자녀들 또 다 왔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가 갈 수 없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또 미얀마에 우리 중직자를 보내가지고 만남의 축복 속에서 우리 교회에 성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서이석 성교사님과 또 이렇게 전도 팀들이 왔습니다 한 번 같이 일어서시지요 오늘 오후에는 케냐의 김동결 성교사님이 또 오신다고 전나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스케일하고 내 계획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교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십니다 다음 주일에는 필리핀의 마기현 성교사님이 또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중남미 전체 팀들이 참빛교회에 가가지고 함께 다 예배를 한 70명 가가지고 참빛교회에서 전체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오후에는 트리니티 교회로 전부 가서 중남미 후원하는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일에 25일 주일에는 오후 예배 때 아마 오전에 와 보면 다 못 앉을 것 같아가지고 오후 예배 때 한 7, 80명이 전체 와가지고 중남미에 또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외국에서 성교사님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요 문화랑 이런 게 전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드는 일들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저 처음에 파나마하고 그 다음에 브라질 가서 깜짝 놀랐거든요 올라 카더니만은요 이런 분들이 와서 저를 여자분이 깔깔하는 분인데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문화 충격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 계시는데 잘 도와주셔야 돼요 왜 저러느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은 터미너 성교사님이 제법 이제 우리 말 할 줄 알게 되어지고 뭐 한 50%에 70% 말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문자가 또 왔더라고요 뭐 문자가 왔냐면은 목사님 루스 사모님이 동상병원 아기 배달하러 갔습니다 그래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루스 사모가 동상병원에 아기 배달하러 왔는데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전날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했길래 이게 단어를 잘못 썼어요 동상병원에 그때 이래서 했거든요 동상병원에 아기 분만 하러 갑니다라는 갖다가 아기 배달하러 갑니다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가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교회 아내라든지 이게 생길 때마다 아하 내가 말을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 말을 잘못하면 다 너를 내 생각 수준에서 쓰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런데 저분이 저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면은 다른 세 신자는 얼마나 내가 쓰는 용어라든지 내가 하는 단어에서 얼마나 상처받는 일들이 많겠는가 하면서 회개를 했었어요 설 지나갈 때 보면은요 전부 다 청산하고 넘어가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설 지나갔는데 혹시 그런 일 있었다면은 세 신자분들이라든지 더 잘 모를 수 있죠 용서를 구하니까 다 용서하고 넘어가시기를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보금마라든지 이런 거는요 이게 문화가 안 되어지면 안 되고 특히 교회에 와서 메시지를 듣는데 메시지가 들려야지 그게 안 들리면 안 되거든요 한 번은 실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해 뜰 때가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버스 정류소에 딱 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군 부대가 옆에 있으니까 미군이 뚜벅뚜벅 걸어가서 버스 정류소에 딱 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버스는 안 오지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는 치고 웃고는 또 있고 쳐다보고는 또 있다가는 할머니가 한참 기다리는 버스가 안 오다가 왔거든요 버스가 오기 얼마나 반가워요 서로 쳐다보고 밀망스러웠는데 버스가 오니까 너무 작아서 왓데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군이 딱 두고 있다 하니까 먼데이! 그랬어요 왔데이! 그러니까 먼데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버스데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하는 얘기가 해피 버스 테이티우 유! 해피 버스데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야 시내버스데이! 그러네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실제 이 문화가 이해가 안 되어지면 이게 성교하는 데 굉장히 지금 지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처럼 성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또 성교사님들 오시고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벨리스 총독 앞에 선 바울입니다 부제는 영적 서밋으로 서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뭔가 내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인가라는 것이 내게 정리가 안 되어지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합니다 열심히 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흔들리는 일들이 있고 어느 날 이게 자꾸 안 맞는 일이 생기는 거죠 내가 받은 복이 어떤가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배운 대로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혹 가도 안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배운 대로 해야 되겠다고 내가 성기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후대들을 제대로 길러내야 되고 한 분이 얘기하신 대로 인본를 안 써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뭔가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예요 구원입니다 성도가 구원의 축복을 모른다 구원의 비밀을 모른다 구원을 못 누린다 그럼 가면 갈수록 갈등하게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배경이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에요 이 말은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어디든지 가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그 배경 속에 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내가 받은 복이에요 그리고 뭐냐 오직 성령 이 말은 뭐냐 세계보금화입니다 뭐 때문에 오직 성령축만 받으라 하느냐 세계보금화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래 성도님이 증인이 되고 이래 제가 증인이 됩니다 저는 감히 축복 속에 있다고 이 시간 말씀 드릴 수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 저는 잘하는 것이 사실 없었어요 극히 또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릴 때 생각하면서 자랄 때도 그래요 다른 아이들은 우리말로 시계토도 만들어가 타는데 나는 시계토 만들고 왜 그 시계토가 안 되는지 몰라요 다른 아이들은 뭐 설대면은 연을 만들어가 띄우는데 나는 연을 만들어도 연 또 자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보면은 재주가 없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직장 다니던 집사람이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월급 받아오는 게 신통하다 왜 월급 받아오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것은 뭔 말이냐 내가 구원 받고 보니까요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인지 또 세계보급마의 흐름 속에 다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나가시는데 오늘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원 받아 놓고 대부분 오늘 우리의 갈등이 뭔가 그것은 구원의 비밀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또의 비밀을 놓치고 예수 그또 안에 있는 능력을 놓치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자꾸 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하면은 또 세계보급마가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하고 바리세인하고 충돌하는 일이 뭔가 세계보급마가 아니고 그 민족이에요 바리세인의 단체 바리세인의 교권 바리세인의 교단 여기하고의 지금 충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뭔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세계를 구원하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인데 바리세인과 유대인과 사두개인과 이 사람들은 뭐랬냐 우리 민족만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야로 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에는 내가 그때로 답이 났느냐 안 났느냐 거기에서 생각해 봐요 그리고 내가 갈등되는 것은 내가 세계보급마는 틀 여기에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내 개인이냐 우리 가정이냐 아니면 조금 더 크게 하면 우리 교회이냐 아니면 우리 교단이냐 저는요 예전에는 합동측 교단이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금께 닫고 나니까 합동측 교단만이 최고가 아니에요 합동측 교단이라 치더라도 자기 교단만을 자꾸 강조하게 됐었을 때에는 세계보급마에 걸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단체는 처음 할 때 전도와 성교에 방해가 되면 우리 교단도 해체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갈등이 내 생각, 내 교회, 그 다음에 우리 노회, 우리 교단 이게 아니고 세계보급마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알게 되면 이 보급문동 속에 하나님 계획 찾기가 바빠요 여기에 맞춰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어마어마한데 그거 찾기가 바쁘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 바리세인, 사두개인들이 바울과 지금 다른 것이 자기들만을 위한 그리스도 자기 민족을 위한 그리스도 그것도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틀리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어디로 가뿐냐 헬라 설악 사상이 들어오니까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영혼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래서 오늘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해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서가 있는 것은 어떤 다른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성경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믿고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걸 내가 그대로 믿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는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가지고 내 기준으로 믿어가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계복음마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생각해야 우리 전체가 맞아들어요 그 속에서 생각해야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과 맞아질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교단끼리 싸우고요 그게 아니면 보금하고도 상관없어 연합만 된다 하고는 은약 없는 교회들과 교단들과 연합이 되어져가지고 오직 보금하는 교단을 갖다가 공격하게 되는데 오늘과 같은 성경 본문에 있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체험한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놓치고요 신비주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니까 영적으로 뭘 체험하니까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그러나 경험해 보니까 삶이 지나고 나니까 실패로 돌아가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에서 혼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의 삶이에요 어느 날은 또 반대파들이 났어요 그게 뭔가 토마스 아키나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올라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지식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못 배운 분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지식으로 못 배운 분들은 어떻게 구원 받아요 글자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 못 만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는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성경에서 있는 신앙이 아니고 다른 것을 붙들고 뭘 체험하려고 그러고 내가 좀 더 알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알고 내가 좀 선행하고 내가 착한 것 가지고 내 의 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걸려지는 거예요 보금주의 달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걸 말해요 오늘 다락방 교단에 들어왔다고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들 구주로 믿을 때에 구원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락방 교단에 들어왔다고 아니에요 유목사님 늘 또 말씀하시잖아요 다락방 다락방 우리가 최고다 그게 아니고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보금운동을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리라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주님에 축하드립니다 신비한 일 일어나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했었다 근데 그분 얘기했지만은 그분이 얘기했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가성에 있는 여자가 엄청나게 그들을 만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디 갔냐 동네 가가지고 내 한 얘기 다 알고 있는 분이 만났다 하면서 떠들어댔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을 와봤습니다 와 지난번 거 잘 맞췄네 저 사람 여자 과거 다 맞췄네 대단하다 하면서 믿으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때 네가 말한 거 그것보다는 이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분이 그리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님에 축하드립니다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일들이 내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은 말씀이 내 삶에 연결이 돼야 돼요 아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됐네 저는 그것을 내 인생에서 지금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너무나도 부족한데요 너무나도 모자라는데요 그런데 내 모자라함과 내 부족함과 내 학문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성교대회를 이처럼 하게 하시고 많은 성교사를 또 만나게 하시고 내가 문 연 것이 아니라 성교사님들이 오셔서 문을 열어가가지고 와 돌라 해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 만나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사도바올이 뭘 받아요? 재파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1장 37세 22장 21절까지 지난번에 우리 들었잖아요 여기 뭐냐? 유대 군중을 향해서 글도의 십자가 부활을 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인이 아니고 글도의 십자가 피파기지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10절에 산내드림 공회 앞에서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에는 총독 빌릭 오늘 벨리스 앞에서 다음 주에는 25장 6절에서 12절에는 총독 배수도 총독이 바뀌니까 배수도 앞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26장 1절에서 29절에는 아그리바 왕 앞에서 지금 다섯 번이나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 같은 건 한 번 받아도 사람이 힘 빠집니다 정말 싫은 것이 거의 재판이에요 여러분 싸움 한 번 싸워보실랍니까? 그 한 번 싸워도 사람 짐 빠진다니까요 이게 1심, 2심, 3심, 5심째 지금 가면서 어디까지 가요? 가이사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영적 서밋에 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담나고 세계보금마라는 그 큰 그릇 가지고 영적 서밋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아셔야 될 것은 반대로 뭐냐? 사단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사도바울이 살아 나쁘고 사도바울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세계보금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어나고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사단은 끊임없이 뭐합니까? 공격하는데 유대인들이 일어나고 바리세인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일어나고 대제사장이 어디까지 왔어요? 오늘 가이사까지 왔어요 이 가이사는 지중해에 붙어있는 가이사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될 대제사장이 어디까지 내려와가지고 지금 바울을 갔다가 또 거기서는 가이사에 꺼진 내려왔어요 왜? 지난번에 예루살렘에서 대제상인 줄도 모르고 저거 입첩부라 카야 됩니까? 그게 막 가이사장이면서 자존심 상하고 이래가지고는 어디까지만 지금 입구지 따라 내려와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깨달을 것은 사도바울이 살아본 후에는 전 세계가 사니까 계속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머리가 깨진 사단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나간 홍역까지 따라 나오죠 홍역까지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이 태어나니까 애굽에 태어난 사내를 다 죽게 만드는 거 있죠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어떡합니까? 사단이 또 나타나가지고 세 번이나 시험하는 일들이 있어요 빨리 깨달을 것은 전도자를 향해서 사단의 공격은 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오직 그때 복음 얘기하면은요 이게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요 너만 세계 복음하느냐 너만 복음 전하느냐 너 단체만 만드냐 하면서 또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초대교회가 귀하고 그만큼 사도바울이 귀하고 그만큼 교회 안에는 중직자가 귀하기 때문에 귀한 중직자에 누가 붙어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그런데 지나가 보십시오 그 중직자가 얼마나 크게 쓰임받는가 그 과정이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속지 않기를 주님의 추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았다 내가 굉장히 귀한 존재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성도와 중직자 그 사실을 모르면은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속기 쉬운 줄 모릅니다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일에 속아버려요 축복관계인 인간관계에 이게 축복관계가 아니고 엄청나게 갈등관계로 속아버리고요 축복받아야 될 상황인데도 그 상황에는 시험들에서 벌벌벌 떠는 사람들인데 그게 사울하고 다윗의 형님들이에요 그 상황에는 지금 응답받아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안 다윗이 나가니까 그건 응답받아야 될 사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서밋을 향해서 나아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자칫 속아버리면은요 거기에서 정말로 은혜 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버리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뭐랄까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은혜교회에 하나님이 영적 서밋을 향해 가고 올해나 내연해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나면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업그레이드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제목을 뭐라 했느냐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라 그래요 다시 한 번 따라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사도바울의 모든 부분에서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는 구원받는 그날로부터 주님이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실력을 많이 갖춰 그건 다 문제고 구원받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사역을 이루어 가세요 그게 사도행기 9장 15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주님은 사도바울에게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도바울을 통해 사역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구원이 얼마만큼 감사합냐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 때로는 어떤 불신앙 하더라도 망할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들이에요 그만큼 구원은 확실해요 나머지 문제는 문제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를 들어라 그게 광약길 40년입니다 광약길에 40년 문제 안 됩니까?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 전혀 안 될 만큼 하나님은 매일매일 맞추라 해요 매출하게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고기도 줘요 옷도 안 해야지고 신발도 안 해야지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가면서 따라가면서 불신앙하고 따라가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은 어딨냐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게 누구나 요수와 갈레비 빌리프 1장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가시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먹으니까 원하시는 자를 불렀다 그래요 카트라인크가 끄는 게 아니고 구약에 보면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카트라인으로 끊어보면 큰일 나겠지요 그런데 지명 지명이다 한 명 한 명 지명하여 불렀는데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함께 있게 하기 위해 또 전도도 하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익을 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피팍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란과 어려움 중에 있어도 주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실패 중에 있어도 주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시험을 당해 근심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릉전서 10장 13제는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 그건 뭡니까 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구나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지도 않는다고 하셨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성도가 믿음 없어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믿음 없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 가셔요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 없었는데 엉뚱한 짓을 얼마나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믿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쓰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없었는데 사라가 얼마나 믿음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렀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을 심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해 가실 것이다 믿고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들리고 있어도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이고 이삭이고 야곱인 겁니다 오히려 더 큰 뜻을 이루고 계세요 전도자를 향한 사단의 정죄는 하나님 앞에서 승산 없는 정죄다 사단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넘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전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넘어진 것 같고 우리를 다시 세워서 믿음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뭘 해요? 전도 스토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처럼 세워간다 내가 이처럼 나를 만들어간다 우리 은혜의 교회를 만들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교회 누가 세워요?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를 누가 세워갔습니까? 주님이 세워간다니까요 나 주님 몰라 아 나 그 사람 몰라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착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 잡는데 주님이 찾아가가지고 말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뭣도 모르고 대답해 두 번째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얘 내 주님 사랑하지요 세 번째 얘기할 때에 물을 때에 근심이 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이렇게밖에 사랑할 수 없는 거 주님이 아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주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오늘 또 사단의 정제는 우리에게 효과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주님이 모든 거 알고 계세요 뭡니까? 유대인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70년 되면은 지금 핍박하는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디도 장군 앞에 완전히 망하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벨리스 총독의 술수와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바울의 믿음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 다가올 미래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거를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하고 세계성교하고 해야 될 그릇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사건과 문제 배후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축복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건과 문제를 항상 허락하시기도 하고 일으키시도 해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언약 가진 사람들에게 중요한 계획과 축복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사건 보고서 원망하고요 그런데 교회도 그래요 우리 다락방 안에 교회 중에는요 사건 문제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기존 교회 같으면 난리나고 싸우고 갈라지고 뭐 할 건데요 조용하게 그게 해결돼요 본부교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300억 250억 들어가서 샀는데 거기에서 예배 못 드릴 만큼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거 저 복지 건데 왜 여기서 예배 드리냐 이래가지고 1년에 수억씩 이게 벌금 내야 되고 하는데 그러다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했는 사람 원망하고 막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 브라질 기도팀들 장노님을 내가 만나가지고 얘기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되는지요 고사님 우리 저 서울시청에 얘기했습니다 이제 나가기로 결정을 했고 시간을 돌라 그러니까 서울시청에서 한 얘기가 아 그렇다면요 나가기로 결정됐으면 3년도 좋고 5년도 좋으니까 얼마든지 있으면서 보고하면서 나가라 그리고 우리 모든 소송 것도 다 끝났고요 지금 교회 헌금은 지금 이렇게 넘쳐나도록 딴 데서 또 들리면 뭐가 모자나 아니면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말 들으면 첨들 믿음 떨어지는 일들 나오고 그런데 믿음 있는 장노님 말 들으니까요 아 본부교회가 이처럼 흔들리지 않고 서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사건과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축복이 있습니다 갈대아 떠나는 거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아브라함께 얼마나 문제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로 인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속에다 애국의 고난 속에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뭔가 피언약 하나를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피언약 하나 제대로 가르쳐가 후손들이 그 피언약 가지고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400년 동안에 해결 안 되는 그 피언약 하나 잡으니까 해결됐다 바벨론의 포로와 세계적인 성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사건 문제예요 그런데 은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바벨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엄청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바벨론의 설명이 됐다 전 세계에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속지 않기를 준비해 추천드립니다 초대교회의 피파 힘들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세계복음마의 문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안 흩어져요 가만히 놔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네요 그런데 피파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안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마 하는 일들이 생겨요 오늘 또 문제사건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보는 전도자의 눈이 열려지길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금종역이 내렸는데 거기에 왔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위기, 어려움, 질병, 피파 올 때에 오히려 뭐 해야 될까요?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설이 됐다, 제사 문제, 오맘문제, 피파 빨리 준비를 해야 돼요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세계복음마 할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말승과 현장이 맞다면 그날 그 사람 그 장소에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대부분 뭐 할까? 말씀하고 내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말씀 받았는데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씀 받았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누가 뭐 저 주일 강단 메시지가 제목이 뭔가? 머리가 하얘져버려요 소 제목은 놔두고 제목 자체도 그런데 말씀하고 내하고 맞다 그날 그 장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순절 마가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 그래 이 말씀이 지금 나하고 우리 교회하고 우리 지금 모임에 맞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맞어지면 어떻게 했냐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 역사를 주도해요 그 교회가 세계 역사를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맞고 하나님이 역사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썬과 현장이 맞다 저는요 그 말썬 붙들고 포럼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깜짝 놀라고 내가 그냥 올라와서는 안되겠다는 걸 늘 생각해요 이번에도 훈련 갔다 온 사람들 중에서 성도님 중에서 문자가 왔는데 모사님 나 정말 너무나 행복합니다 내가 지금 훈련 받는데 우리 강단하고 어떻게 똑같은 본문을 갖다가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는 말씀을 지금 강사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고 우리 구원 받은 거 아니 내가 그 강사님 난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 흐름 속에 타는 사람은 그날 그 장소 그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치고 신앙생활한다 처음들 세상 얘기하고 처음들 뭐 딴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오늘 또 세상은 허감입니다 이사의 60장 1절 2절에 보면 온 땅의 어둠입니다 캄캄한 맘입니다 이 말이 뭔지를 모르신 분이래요 이 말은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온 땅의 캄캄함이 맺다 만민에게 어둠이 맺다 우상 성기면서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를 지금 만민에게 전기 뿔러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은 빛입니다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요한복음 1장 4절이죠 창조의 빛이고 창세기 1장 1절 2절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의 2장 9절에는 기이한 빛이시요 이사의 60장 그 빛이 우리 위에 영광으로 임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고 성교하기를 원하고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현장이 맞지 않는 이유 빨리 하셔야 돼요 복음하고 내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그거는 복음이 아직 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대답을 가지고 그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복음하고 내하고 지금 안 맞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예수 대강 예수 보통 예수 썩은 예수 혼합 예수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이해 부족이라서 말씀과 현장이 안 맞아요 그건 뭔가 기도 이해가 안 됐다는 거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한 시간 기도한다 두 시간 금식 기도한다 그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최고 이해 빨리 해야 될 거면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기도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의 부족 기도 이해가 부족이 뭔가 틀린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 불신자 하는 기도 너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틀린 기도를 자꾸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께 더 하시라고 하셨어요 그럼 따라와야 될 걸 내가 지금 자꾸 따라가면 그게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돈을 다스리고 우리는 돈을 지배해야 되지 우리가 돈을 따라간다는 돈의 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이해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주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입막에 하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부족한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전도 이해 부족 때문에 말썽과 현장이 안 맞아요 그건 뭐냐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모르는 거 그 전도 이해가 부족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내 직업하고 전도하고 이게 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브리스킬라브 보면 내 직업하고 전도 성교하고가 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 직업하고 전도 성교하고가 이게 관계없이 지금 직분받았다 그게 이제 전도 이해가 부족해요 뭐 때문에 장로로 세우셨습니까? 뭐 때문에 목사로 세웠습니까? 뭐 때문에 담임으로 세웠습니까? 보금 전도 성교 때문에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금하고 나하고 맞다 백년 축복이에요 백년의 축복 그러면서 현장하고 나하고 맞다 그거는요 천년의 축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의 보금에 집중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불신자의 성공 앞에 영적 서미스로 서라 이게 오늘 본문에 주는 주제입니다 사도바울 총독벨리스 그 불신자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음 주일에 베스도 총독벨리스도 불신자 성공한 사람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사도개인 서기관 종교인들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 섰을 때에 사도바울이 뭘 했느냐 사도바울은 영적 서미스로 다 서가지고 담대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불신자 성공 앞에 영적 서미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추천드립니다 불신자 우리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영적 서미스입니다 왜냐? 그들은 성공 후에 전부 다 문제투성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전부 지금 행복한 거 같은데 전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전부 거짓말하고 불신자 말 전부 거짓말이에요 행복하다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내가 이만큼은 그 능력이 안 돼요 전도자는 그랬습니다 지식이 더하면 근심이 더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져도 복은 모르면 그 지식이 내게 근심을 더한다 라고 그런 말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이 뭔가 하나님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이 그게 능력이에요 갈릴리 출신 사람들 많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끼만 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그들이 세게 복음하는데 쓰임받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일과 학업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알았는데 그게 백가지로 쓰임받는다니까요 백가지 알았는데 복음 없으면요 그 백가지 때문에 머리가 쪼개지고 아프고 콜 아프고 그 다음에 현기증 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말고 한 가지만 알았는데 그 한 가지가 백가지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길이 뭡니까 목사님 늘 얘기했습니다 말썽과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거기서 영어 공부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산업인 포럼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와 전도의 힘쓰느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영임을 씁니다 오늘 또 불신자 성공 앞에 사도 바울처럼 영적 서밋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벨리스 총독 앞에 선 바울 영적 서밋으로 썼습니다 전도자는 구원 받은 날 그날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오늘 우리 은혜께 모든 성도님들 때로는 부족하고 환란당하고 어렵고 시험당하고 근심 속에 있지만은 구원 받았기에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사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발견하게 해 주옵시고 그 말씀 현장 속에 그날 그 사람 그 장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교주관입니다 많은 성교사님 또 사역자들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훈련 속에서 말씀 붙들고 단민족 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성교사님들 사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부족함 없이 섬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대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예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 찬송 드리며 주님 너의 주님 그 신은 내 생각하며 주께 힘써 거치겠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 받도 다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마치는 나 즐겁도 더 복에 드러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원금 김미국 권사님회 17분 감상금 성경사문회 17분 성경금 김미애 권사님회 15분 건축원금 손지영 권사님회 40분 드렸고요 생일감상금 최상석 장립집사님이 드렸습니다 기도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물질의 종이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보가 다스리는 잃어버린 축복을 전부 회복해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증거 있는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11조 예물에 네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드린 손길 손길 중심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낼 수 없어서 보내는 성교사로 주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게 하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교사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시고 특별히 후손들이 이 사실에 성교경제, 복음경제, 빛의 경제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예물을 드립니다 오천년 역사에 자랑하는 것은 우상의 증거 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앞으로 RUTC와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예물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옵시고 직업과 산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사모하지만은 여러 출다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석하지 못한 그 심령들 이 시간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인만을 누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옵시고 있는 현장에서 동일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오늘 또 생명의 빛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해 주옵시사 깨끗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절 만나 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멀리서 오신 우리 성교사님들 또 사역자들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의 원로 목사인 주간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요 집회에 참석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예배 마치고 제가 트리니티 교회의 중남미 전체 모임에 제가 참석합니다 오늘은 건축헌금회 위원회에서 되는 주일이었고요 모임이나 각전도회 모임 오늘 지정된 장소에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부 예배 후에 성교위원회 모임이 우리 찬양대실에서 성교위원회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교회에 브라질 성교사님 또 시국 성교사님 기타 많은 성교사님들이 오셨는데 따뜻하게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청년대학부 예배 시간에는 러시아에서 온 이규 성교사님께서 러시아 성교사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1시 30분 청년대학부역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러시아 성교사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대학부 중심으로 합니다 훈련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성도 동향입니다 유지훈 장노님 식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우리 축하하고 박수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은혜교회에 랩런트가 이제 교수가 됐고 랩런트가 또 의사가 나오고 랩런트가 커가지고 이제 박사 것이 지금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김종년 집사님 시부 고양삼준 성도님이 소천하셔서 우리 장례를 치렀습니다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해민 청년 영남대학교 기학과 대학원 과정 졸업이었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수현 전도사님 RTS 연구원 과정 졸업입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리스 총독 앞에 산 바울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부제는 영적 서밋으로 서라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세계복음화입니다 전도자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사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고 문제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과 문제 뒤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과 나와 맞으면 그날 그 장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해서 귀한 말씀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이 구원의 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세계복음화하셨는데 이 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은혜에게 성돈인으로 되기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사약을 이루어 가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 절대 속지 않는 우리 성돈인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 가지를 역사하신다 하셨습니다 사건과 문제 뒤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습니다 이 계획과 축복을 누리고 문제와 사건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돈인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하나 맞으면 그날 그 장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교의 모든 성돈인들 이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석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신자들의 성공 앞에 영적 섬유소는 은혜교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료 충만 받으며 일과 하급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성료 충만 받는 우리 은혜교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이 내리라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542장 찬송 드립니다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옵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리 심의 기쁜 일일세 영생 보람 받았으니 의심하주옵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고도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예수 의지하리 심의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귀의 정신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고도 예수 예수 믿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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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증거 많고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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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고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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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고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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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고도 영원 두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고도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감마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세상 성황한 자들 앞에 영적 서밋으로 서서 세계보금 말 은혜교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랩런트와 우리 모든 성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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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